자 2018년도 1월 23일 오늘 상하가 종목은 SCI 평가정보입니다. SCI 평가정보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490원에 추천을 드려가지고요. 연일 3주 전에 아주 증권가를 뒤흔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대박주죠. 자 490원에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 종목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강력홀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닥 490원에 추천 의견을 드려가지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170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그마치 1700%입니다. 1700% 자 이 구간이죠. 여기가 지금 450원 아닙니까? 470원. 자 450원, 470원, 510원입니다. 자 2013년도에 이 종목이 지금은 SCI 평가였었지만 이전에는 서울신용평가였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49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때 추천 이유는 바로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겁니다.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는가? 도대체 저 붉은태양이라는 사람은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길래 1700%를 치고 지금 1700% 8000원에서 거의 3000원까지 100%가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종목을 아직 시향 분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시향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일이 이제 중대 고비지점인데요. 내일이 아주 중대 고비지점입니다. 자 1700%를 때려맞고 이것으로 인생 이 종목이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추가받는 건이 강하게 올 것인가는 내일이 중대 기록점이다.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몇 푼 주워 먹으려고 올라 들어갔다가 뭐 거의 100% 넘게 지금 급락을 해서 지금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대한민국 주시 시장에 지천에 깔려 있다. 사기꾼들한테 속은 거죠. 자 속아서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49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2013년도 이 단위 단위 하나가 1년입니다. 1년. 자 1년 동안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추천을 받으셔서 자금이 없으신 분은 추천한 종목이 빨리 올라가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 열심히 제가 이비달토록 매일 1년 365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다라고 해서 절대 절망할 이유는 없다.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자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이 최대의 실업률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그런 방송이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일할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만 선택을 하고 편한 직장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점점점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종목 아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직업 3D 직장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젊음이 지금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고 아직 청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춘은 하루 이틀에 갑자기 꺾어지는 청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음이 있고 피끓는 혈기가 있을 때 아무 일이나 하십시오. 닥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종자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종자돈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가상화폐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이런 대박주가 이 주식시장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에만 열중하는가 단기 수익에 연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전재산을 깡통을 차는 시기가 불과 20일도 안 됐습니다. 20일에 꼭지를 잡은 사람들은요. 지금 전재산의 90%가 지금 손실입니다. 심한 경우는 90%고요. 조금 적자 손실이 났다 그러면 최하 지금 50% 60% 지금 손실입니다. 4천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500만원 600만원 남은 사람들 4천만원 투자했다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최소한의 손실이다라고 해도 50%에서 60%가 지금 2, 3천만원이 지금 다 날라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금융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늦게 먹더라도 내 재산을 차곡차곡 이렇게 늘려주고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꿈의 종목에다가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올바른 투자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가상화폐를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전재산 중에 최소한 70% 이상은 주식 투자로 바꾸십시오. 안전자산에다가 여러분들을 먼저 7,80%를 배정하시고 그리고 가상화폐 화폐에서 20,30%에서 번 돈으로 계속 주식 투자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SCI 평가 정보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미 저희 카페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CI 평가 정보 이날이죠. 2017년도 12월 15일 이때 당시에 1,400% 대박 주식 시리즈 325탄입니다. 1,297% 때도 325탄 1,066%일 때도 325탄 오늘에서야 상한가 종목을 공개합니다. 해서 12월 6일 날 공개하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325탄 시리즈 여기 보시면 붉은 태양 500탄 모음집 있죠. 이 안에 325탄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전에는 현재는 지금 SCI 평가 정보지만 이전에는 서울신용평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시면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10월 2일 서울신양평가 상한가 267% 수익 중 바닥 490원 상한가 267% 수익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시향 정보가 있죠. 대표적으로 2013년도 6월 6일 날 분석시향을 보여드릴 텐데 이 때를 보여드릴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올 구간입니다. 재무를 보시고 감수하실 분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등 구간입니다. 분할로 대응을 하시되 재무가 좋지 않은 종목임을 알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초수입니다. 강한장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종가를 지지하는 한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2014년도 2월 14일 날 아주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이제껏 기다린 보람을 느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월 6일에서부터 분석시향 정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거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빨리빨리 일진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신양평가 이전에도 173% 261% 매도 분석 한 번도 안 내리죠. 안 내립니다. 왜? 저는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273% 수익이 낮다고 해서 절대 매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2013년도 자 10월 28일에도 서울신양평가 상한가 이날 10월 28일 상한가가 7개가 당첨이 됐는데요. 제 추천주 중에 여기 서울신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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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분석 34% 서울신양평가 63% 강력홀딩증 75% 수익증 강력홀딩증 60% 상한가 강력홀딩 45% 상한가 49%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분석시장 정보 자료가 있잖아요. 26% 때부터 해서 여기 보면 서울신양평가 주가예측정보 해서 이렇게 분석을 이때 당시에 드렸고요. 서울신양평가 주가예측정보 아까 2013년도 6월 자료이죠. 여기 보십시오. 재무가 좋지 않습니다. 조심종목입니다. 2014년도 재무를 감안하고 매수하실 분은 손절과 잡고 들어가십시오. 추가반등권이 바닥분석가 490원 19% 수익증입니다. 동시효과를 보시고 바닥매수자는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재무를 보시고 감수하실 분은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재무는 좋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기술적 분석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시황 정보가 여기 밑에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렇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2013년도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때에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490원에 매수 들어가서 이런 종목을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내가 지금 월급이 많지 않다라고 해도 절대 낙담할 이유는 없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이 지천에 깔려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앞으로 금융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탑 모험집 이거를 시간 내셔가지고 꼭 보시고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페는 중장기 홀딩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기 수익에 연연하실 분은 한 종목을 몇백만 원에 추천을 받으시고 매수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카페는 단기로 들어오실 거면 굳이 여러분들이 추천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 카페는 중장기 홀딩을 하는 그런 카페이고요. 제가 매수한 종목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분만 저희 카페에서 회원으로 받습니다. 매수해놓고 수익이 안 난다고 끌 끌 탕을 하실 분은 절대 비싼 돈 내고 종목을 추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기획하실 분 1년 이상 수익 모든 수익 다 반납 하더라도 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알토론 같은 분으로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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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주 두주 열주 이렇게 돈이 생길 때마다 적금 들듯이 주어 담으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런 분이라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희망을 갖게 해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길러잡이가 되어드릴 마음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door ower 얌 shortage ee 확 s hard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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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